끝났어요. 올라가고 광고처럼 가봐. X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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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라 길어보인대요. 너 아무리 친언니지만 힘들지 않아? 저거 감당되냐 저거? 오 난 진짜 쟤 보면은 맞아 대도서관님이 샐리아한테 진짜 칭찬 많이 했었는데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4명이서 혹시 밖에서 먹을 수 있나요? 네 저 방송하는 개그맨 최근이러 가는데요. 저 개인 방송하는거 저희만 찍는건데 카메라 하나 있어도 괜찮을까요? 네 맞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 최군이라고 합니다. 네 저기서 앉을게요. 감사합니다.